아치클럼프 로타리안들의 재능, 시간, 재정적 기여 등 자원봉사는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또한 로타리재단은 국제봉사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이를 통하여 서로 다른 국가와 민족, 언어와 종교를 뛰어넘어 국제적 이해증진 및 문화교류에 상당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전세계 비영리기구 평가기관인 체리티 네비게이터는 로타리재단을 최고 등급으로 지정하였고 미국 골지의 방송사인 CNBC는 로타리재단을 2016년에 세상을 바꾼 10대 자산단체 중 3위로 선정하였습니다 100년 전 아치클럼프가 제시한 비전은 전세계 수백만 인구의 삶을 변화시킨 세계적인 자산기금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후세대를 위한 우리의 자랑스런 유산이 되었습니다 국제 로타리에서는 창립 107년을 맞이한 2004년 로타리재단에 미화 25만 불 이상을 기부한 최상위 후원자들을 예우하기 위해 아치클럼프 소사이어티를 발족하였습니다 로타리 6대 회장인 아치클럼프의 이름을 딴 이 후원회에 헌정되면 그 자격은 평생 지속되고 기념핀과 펜던트, 국제대회에서는 VIP 지정 좌석과 동료 회원, 로타리 시니어 리더들과 휴식을 취하며 어울릴 수 있는 전용 라운지 등 각종 혜택이 제공됩니다 또한 미국 일리노이주 에반스턴에 위치한 국제 로타리 세계본부 17층 아치클럼프 소사이어티 갤러리에 후원자들의 품격에 걸맞도록 유리의 애칭으로 새긴 초상화가 뒷면에서부터 조명을 투영시킨 형태로 제작되어 양력과 함께 전시됩니다 소사이어티는 전세계 7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확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국 로타리는 2017년 5월 현재 46명의 회원이 헌정되어 있으며 3750 지구에서는 전 RI 이사이신 개요 이규황 RI 운영심의위원 두남 박인철 전 총재가 자랑스런 AKS이시며 과천 로타리클럽 보덕 유인길 조암 로타리클럽 옥산 김진철 세송탄 로타리클럽 원산 두주호 송탄 로타리클럽 아진 윤천성 오산 로타리클럽 허한 천기택 총재 5분이 년 5만불 이상 5년 내에 25만불 기탁을 약정하여 한국 로타리의 중심에 있는 3750 지구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공사할 곳을 찾고 있다가 로타리 재단을 알게 되었고 로타리 재단이 기금에 사용돼 투명성이 있고 좋은 곳을 사용하기 때문에 로타리 재단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AKS 멤버 약정에 동참하게 되어 로타리안으로서 보람됨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AKS 기부는 로타리 평화센터에 관계되는 피스메이커분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3750 지구 로타리안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로타리 변화를 만들자 로타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숙제에서 다른 사람을 돕거나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저의 경우는 내 삶이 충만해지기 때문이고 게을러지지 않기 위해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소사이어티 회원들의 공통점이라면 로타리 재단이 하는 일에 리듬을 갖고 한국, 평화, 교육, 인도적 원조를 지원하는 일을 개인적 사명으로 여겨온 재단의 최고 선도자이며 혁신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국제 로타리 재단이 인류애를 실천하면서 평화로운 세계를 목표로 노력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소사이어티 회원들의 이 같은 헌신과 리더십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연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